대구 도시철도 이용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수송 인원은 2019년 하루 평균 45만 9천 명이었는데,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은 하루 평균 30만 1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. 그 뒤 꾸준히 늘어 2024년은 4월 말 기준 39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하루 평균 수송 목표를 전년 대비 4.6% 증가한 40만 8천 명으로 정했습니다.